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선산곡 작가님의 탓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아크나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봉투를 놓는다 거울이 있는 작은 화장대 위에 놓인 봉투에 여자의 시선이 닿는다 그 시선이 거울 속 어머니 얼굴로 옮겨간다 세월을 이길 수 없음인지 어머니의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다 본 뒤 차가웠던 품성은 전과 같지 않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몇 마디 짧은 언어로 딸의 의중을 간단히 저지시켜버리는 자기주장의 힘 그 힘이 아직 그녀에게는 버겁다 어머니는 늘 말이 없다 그녀 또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눌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몸에 서린 어머니의 냉기를 이제 눈치 보지 않겠다는 뜻도 있다 드시고 싶은 것 없어요? 없다 모처럼 건넨 말이었지만 대답은 역시 차갑다 가시도 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 단호한 대답은 그녀에게 늘 불편하다 어머니도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죽 드시고 싶으시 된다 딸의 얼굴이 약간 붉어진다 아버지가 드시고 싶어하는 죽 뭘 들고 싶어 하시는지 여춘 뒤야야 마지못해 대답한 것이었을까 만약 묻지 않았다면 그대로 지나쳤을 테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죽 끓이는 것도 힘드냐고 역정을 내실지도 모른다 이제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하면 되잖니 그런 뜻도 있겠지만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의 의중을 어머니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들어온 뒤로 일손을 놓았다 정갈하고 깔끔했던 요리 솜씨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귀찮다는 듯 모든 집안 살림을 딸에게 떠넘겼다 너 해봐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기까지 했다 시장에 다녀올게요 그녀가 땅바닥에 앉아 있다 일어서며 하는 말을 어머니는 못 들은 척 방문을 열고 나간다 화장대 위에 놓인 봉투를 그녀가 다시 바라본다 봉투 안에는 이달에 써야 하는 생활비가 들어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 생각은 없다 벌써 몇 년째 그녀가 친정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정해진 액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한다 전기나 수도 기타 세금을 포함한 자동이체 지출은 아버지의 몫이다 매월 정해진 날에 건네준 액수는 대체로 넉넉한 편이다 딸의 알뜰함을 믿어주는 것이 어쩌면 고마운 일이기도 했다 그녀가 친정에 들어오게 된 것은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난 뒤였다 인연을 피해 숨어든 낯선 도시에서 개인회사의 격리사 신분이 되었을 때였다 친구도 초라해진 그녀의 과거 일탈을 알고 있었다 이민 간 게 아니었다 뜻밖의 청주에서 봤습니다 친구가 전화로 그녀의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이민 간 게 아니었다고? 그럼 손자는? 친구가 자기 일처럼 그녀와 친정 사이를 오갔다 이제 용서하세요 사위는 그때 바로 헤어졌고 손자는 잘 자랐답니다 장성에서 지금 어엿한 경찰 공무원이 됐고요 손자 보고 싶으시잖아요 앙상한 가지처럼 맨몸이 드러난 딸의 행로를 듣게 된 것이 가슴 아팠는지 그 순간 어머니 아버지는 말문을 닫고 있었다고 했다 불러드릴까요? 대답 대신 두 노인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더 역력했다고 했다 돌아온 딸에게 어머니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무남독녀 외딸이었던 그녀의 귀향은 생각보다 쓸쓸했다 이민을 갔다지 차라리 잘 떠났구나 인정하기 싫었던 사위와 남의 나라에 가서 잘 살아주면 그만이라는 오기로 버티셨겠지 이민을 갔으리라는 결론도 당신들이 믿고 싶었던 추측이었을 것이다 친정이라는 말조차 부자연스러웠던 그녀에게 들어오라는 말을 얼씨구나 반겼던 것도 아니었다 남아있는 오기가 앞장을 섰기 때문이었다 오기가 또 다른 오기를 부른 것도 사실이었다 그녀가 결심했다 그래요 아버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쳤던 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습을 보여드리죠 그 견고했던 체면과 엄격함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결코 떳떳할 수 없었던 자신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들 경진이가 큰 절을 올렸을 때 노 부부가 손자를 바라보는 그윽했던 눈빛 그 숨겨지지 않았던 눈의 물기가 서로를 용서했는지 모른다는 생각만 잠시 스쳤을 뿐이었다 방문이 벌컥 열리고 놀란 그들 앞에 우뚝 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 뒤에 어머니의 남색 한복 치맛자락이 이른봄 차가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재학 중에 딸이 만난 남자 장례가 없다는 이유로 딸의 교체의 자체를 극심하게 반대했던 아버지였다 여름방학 때 태수가 보낸 그림 엽서에 쓰인 그대라는 말이 발단이었다 공부나 해야 할 학생이 연애라니 이런 천박한 기겁에 가까운 아버지의 반응이었다 하물며 천의 고아에다 그림을 그리는 청년의 장례를 미리 점친 듯 아버지의 판단은 성벽처럼 견고했다 아버지의 곁에 앉아서 가까스로 딸이 말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의 표정은 냉소에 가득 차 있었다 묵묵히 견디는 그녀의 태도를 고집으로 판단한 아버지가 하숙비는 물론 학비조차 단절시켰다 짓눌려온 그녀의 이성이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도 그때였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했다 보낸 편지는 간단했다 용서하세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미 용서와 받기 어려운 처신임을 그녀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녀가 스스로 택한 태수와의 동거였다 그 뒤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딸의 행적 때문에 소도시 교육장의 눈앞은 캄캄했을 것이다 인정하기 싫은 남자와 동거한다는 것보다 임신을 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더더욱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어떤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것일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렇게 서 있을 줄은 그녀가 미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따라오게 아버지는 얼음처럼 차갑게 태수에게 명령했다 태수가 죄인이 되어 단단하게 굳은 아버지의 등 뒤를 따라 나섰다 그 사이 아버지는 딸의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딸은 당신 몫이야 마치 역할 분담을 한 듯 아버지는 딸의 배신을 그 견고했던 부모 자식의 관계를 여지없이 흔들어 놓은 젊은이의 앞을 분노를 사귀며 걸었다 그렇게 그와 함께 나간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던 어머니는 방에 들자마자 폭발하듯 커튼 자락을 쥐어 뜯었다 외침과 함께 상위의 집기들을 손으로 쓸었고 태수가 그린 그림들을 구기고 찢기 시작했다 분신처럼 생각했을 태수의 그림이 정숙한 어머니의 손에 찢겨지는 것을 그녀는 얼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분노 표출이었다 그 모습을 다른 사람이 태수가 보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작은 유리창 틈으로 한 조각 차가운 회색 하늘이 비치고 있었다 흰 바탕에 분홍색 꽃무늬가 그려진 커튼 자락에 핀이 빠진 채 한쪽으로 쳐져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는 신혼의 꿈이라도 단장한 양 창을 들이온 커튼 자락이 가장 눈에 거슬렸는지도 몰랐다 그대로 잠깐의 고요가 흘렀다 딸은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 고요를 깨는 어머니의 혀 차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는 정숙한 사모님의 자태를 스스로 깨뜨린 지 이미 오래였다 하긴 머리채를 잡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는지 몰랐다 뒤늦게 찾아오는 이성을 천천히 되찾은 어머니는 그녀를 내려다보고 한참을 서있었다 네, 내가 이 무슨 꼴이냐 딸의 처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늘 조용하고 침착해야만 했던 사모님의 품위를 한꺼번에 흔들어버린 자기 자신을 질책하는 소리가 탔다 딸이 어머니에게 안겨준 이 상황을 탓하는 말이었다 어머니의 뜻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겨우 이 정도란 말이냐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딸을 내려다보는 온 몸에 서린 분노가 침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몇 개월째냐 딸의 배를 바라보며 어머니는 천천히 물었다 처음엔 절망이었다가 무언가를 짐작해낸 어머니의 얼굴에 자조의 빛이 흘렀다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그녀가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자 함께 가자는 말의 의미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다 네 아버지가 잘 타일을 거다 짐을 싸 어머니가 딸 앞에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었다 준비해둔 말도 없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을 뿐 언젠가 한 번 치러야 했을 상황이었어 차라리 후련하다는 심정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내동댕이 친 키보드에서 빠진 나달 하나를 집어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자판 나달이 ㅌ이었다 ㅌ자 자음과 함께 찍혀있는 영문의 X 이 글자는 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 무슨 암시로 내 손에 쥐어져 있는가 그녀는 꽉 막힌 점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뒤통수가 길게 나온 컴퓨터 모니터가 어머니의 손길에도 버텨낸 채 책상 위를 지키고 있었다 다리가 짧은 앉은 뱅이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들이 태수의 화구들과 함께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지만 그다지 크지도 않은 모니터만 뜻밖에도 튼튼히 책상 위를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운명을 아니 어머니의 분노의 손길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저 모니터처럼 멍청한 게 내 모습인지도 몰라 내 운명은 저렇게 멍청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지도 몰라 태수의 친구가 줬다는 286 중고 컴퓨터였다 전원이 뽑힌 잿빛 브라운관이 암담한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있었다 얼마 동안 시간이 흘렀다 혼자 돌아오신 아버지가 그녀 앞에 앉았다 파르르 떨고 있는 아버지의 손만 그녀가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애를 낳아선 안 된다 더군다나 저런 아버지는 잠시 말문을 닫았다 저런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체면 교육자로서 하늘 같았던 자존심을 파괴하는 딸의 반항 때문에 이는 분노가 우선이었을 것이다 태수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까 그녀는 그것이 더 걱정이었다 짐 정리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겠다 알아듣게 얘기했으니 하자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아마도 태수에게 결단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자는 대로 하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의 성격이었다 당신의 주장대로 이어질 것을 믿는 말투 그 말을 그녀는 남의 이야기인 듯 무심히 흘려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한 뒤 일어섰다 그리고 곁에선 아내를 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다 갑시다 저의 지금 어머니는 지금 딸을 데려가자는 뜻으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미친년 문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내가 중얼거린 말이었다 늘 근엄한 자세로 군림하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거친 언어를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 돌아온 태수의 얼굴은 벌겋게 상규되어 있었다 둘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를 위로할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흩어진 집기와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그는 연거푸 담배만 피워대며 앉아 있었다 그 고요함이 더 불안했다 마치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어쩌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를 바라보는 눈망울이 슬퍼 보였다 그렇게 하루가 지났다 아침 낮을 그가 벽장에 넣어둔 화선지 뭉치, 스케치북, 습작품 등을 끌어내고 있었다 한아름 된 물건들을 마당 구석에 던지더니 성냥을 그었다 이어 애지중지하던 벼루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앉아있는 그녀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품질 좋은 연석이 여러 조각으로 깨지는 소리가 뜻밖에도 청량했다 모닥불에 천천히 화선지들이 재가 되어가고 붓대들이 그 속에서 툭툭 터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가 벽에 기대어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 말릴 틈도 없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여러 날 생각했어 돌아가라 난 안 돼 유난히 거칠게 그녀의 몸을 탐한 뒤 그가 한 말이었다 병원에 가자 넌 돌아가면 돼 작심한 듯 꺼낸 말이 침착했다 싫어 그녀가 화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야 난 안 가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목류병에서 깬 것처럼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그녀는 믿고 싶었다 그녀의 반응에 아랑곳 없이 그가 중얼거렸다 어디 귀한 집다님 나 같은 놈이 사랑할 수 있겠니 부모도 없고 장례도 없는 환쟁이는 사랑이라는 행위조차 황송하지 그가 빈정거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때 그녀를 품에 안고 진지한 사랑 이야기를 나누던 표정이 아니었다 네 아버지가 병원까지 함께 가라고 했다 거기까지만 책임지라고 명령하셨지 이 돈을 주시더라 그가 앉은 뱅이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더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돈다발을 꺼내들었다 손이 떨고 있었다 언제 넣어둔 돈이었는지 제법 많은 지폐뭉치가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뜻밖이었다 자 이게 그 돈이다 그가 지폐뭉치를 벽에 던졌다 지폐가 벽에서 튀어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 같은 존재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 참 무서운 분이시던데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던 내 비참함을 너는 모를 거야 돈다발을 놓고 네 아버지는 당당하게 일어섰지 그게 네 아버지가 생각하는 내 값어치였어 얼마일까 내 값어치가 지폐 몇 장이었는지 네가 세워보렴 그가 일어섰다 행동과는 달리 분노 섞인 말을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는 그가 놀라울 정도였다 나한테 왜 그래 참아야 하잖아 그 정도야? 그녀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가 나간 뒤 흩어진 지폐를 주우며 그녀는 비참해진 마음을 혼자 다독여야 했다 그러나 울지 않았다 병원에 가자 돌아가 한 며칠 그가 조르는 말이었다 다투는 날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었다 사랑은 모든 갈등을 견디게 하는 위대한 힘을 지녔다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래 갈게 혼자 갈 테니 따라올 필요 없어 견디다 못한 그녀가 결심했다 산부인과 병원까지 따라온 그를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손이 작은 여의사 앞에서 그는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수술 때 위에 누워 그녀는 울었다 두 남자 늘 무서웠던 아버지와 늘 슬픈 저 남자 체면이 중요했던 아버지의 냉정함을 증오했다 밖에서 머리를 싸주고 있는 저 남자의 비겁함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금이야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인 지금은 인정하겠어 그러나 내가 널 떠날 줄 알아? 내가 갈 것 같아?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의사가 수술 장갑을 끼고 그녀의 곁에 섰다 그 순간 누워있던 그녀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의사가 멈칫했고 주사기를 든 간호사가 놀랐다 그대로 뛰쳐나온 그녀 앞에 병원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그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졌음을 패배로 인정한 그의 분노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한 탓이라고 짐작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가 사라졌다 쓰던 물건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 몸만 떠나고 없었다 쪽지 하나 남겨두지 않은 잠적이었다 그가 남긴 것은 한때 미친 듯이 읽어대던 책들 뿐이었다 니체와 도스토에프스키 다자이오 사무의 책들이 방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몽롱한 정신으로 며칠을 보냈다 그를 찾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었다 갈테면 가 이 나쁜 자식아 그렇게 오기로 버텼다 설마 이대로 끝은 아니겠지 기다리는 마음이 그랬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태연을 가장했지만 잠시뿐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중절을 하기 위해 찾았던 병원이 이번에는 몸을 풀기 위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가 던져버린 돈 아이러니했지만 아버지가 던져둔 돈이 그 병원으로 가게 해준 셈이었다 태어난 아기 때문에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그녀를 버티게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 사이 아버지 어머니는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그녀가 찾아가지 않았다 아기를 낳은 뒤였으니 찾아오는 것을 더욱 경계했을지도 몰랐다 추측이 아닌 확신이었고 팽팽한 대립이었다 겉으로만 아무렇지 않게 세월만 흐르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지켜야 하는 생활고는 발등에 불이 되어 그녀를 압박했다 희망은 꺼져가고 무책임과 배신을 탓하는 분노가 체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짓거렸던 남자의 말이 현실이 된 슬픈 체념이었다 처절함에 지친 그녀가 천천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이곳을 떠나야 해 나는 버림받았어 단칸방에 쌓인 남자의 흔적들이 아직 남아있었다 살던 곳을 떠나기 전날 기다리며 지니고 있던 그의 흔적들을 지우기로 했다 벼루가 깨지고 그림들이 불탔던 그 자리에서 그의 물건들이 천천히 재가 되어 갔다 몇 안 남은 화구들도 옷가지들도 신발도 책도 허무하게 불에 타고 있었다 그 불길을 그녀는 오랫동안 지켜보고 서 있었다 아이가 보채며 울었다 어분아이를 어르며 그녀도 함께 울었다 그때가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일찍 부모를 잃었고 시설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던 남자 단신으로 세상에 던져진 그가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 그리는 일이었다고 했다 채분 살 돈도 없었지 수목에 천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그렇게 가난했던 그는 언제나 우울하고 슬픈 얼굴이었다 그 우수가 깔린 눈빛에 사로잡혔던 그녀의 선택이 연민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체가 아니었다 가난한 청년의 삶을 잔인하게 조롱했던 아버지였다 그 앞에서 자존심과 인내심이 그대로 함몰된 것은 남자의 나약함 때문이었다 나약함은 곧 배신이었다 그에게 준 커다란 상처였겠지만 그 상처를 아물게 할 방법은 이제 없었다 그가 영영 떠나버렸다는 절망과 함께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였다 그의 친구가 일본으로 가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고 전해줬지만 믿을 수 없었다 군에 입대해서 총기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병무청에서는 열람을 아예 거부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한때 연인이었던 그의 혈육뿐이었다 아버지에게 근접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오기가 그녀에게 남아있었다 거기까지만 책임져주게 무겁고 냉정한 자세로 말했을 거기라는 뜻에 대항하기로 했다 돈을 던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절대 아버지를 찾지 않겠습니다 이민을 가고 싶어 절차를 밟아와 팠지만 지닌 것이 없는 그녀에겐 기회가 닿지 않았다 인연의 고리를 모두 끊기로 하고 이를 악물었다 살고 있던 곳에서 멀리 몸을 옮겼다 악착이라는 말이 어울리도록 그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을 거친 파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모두가 받은 상처였다 아버지와 딸, 딸의 연인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삼각의 증오가 남긴 상처였다 607호예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쌀쌀했다 얼굴에 마스크를 한 간호사의 얼굴은 확실하게 알 수 없었다 아들의 이름을 말하자마자 병실 호수를 알려준 간호사는 차트를 들고 일어서더니 횡안히 자리를 떴다 병동 로비 데스크에 예닐곱 명의 간호사들 모두 제각각 업무가 바쁜 것 같았다 일어서서 복도로 걸어가는 간호사의 키는 보통 사람보다 컸다 엄마 아들 경진이가 침대에 누워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가 그녀를 보며 반갑게 하는 말이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구나 안도의 한숨이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오른발 무릎부터 발목까지 두툼한 압박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아들은 생각보다 건강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안 아프니? 보던 전화기를 침대 모서리에 놓으며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안 아프냐는 그녀의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간밤에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가슴을 쓸어내리며 했던 말이었다 축구를 하다 발 인대를 다쳤다는 말을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과격한 운동 조금만 하지 별거 아니에요 수술을 할 줄 모른다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사진을 찍을 수 없대 나중에 아시면 야단치실까봐 전화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술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에 그녀로서는 예산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아들의 직업이 늘 걱정이기도 했다 평소 축구나 테니스 같은 운동에 열광하는 게 대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부상의 염려가 그녀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습관처럼 운동 좀 적당히 하라는 그녀의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아들이었다 아들은 일찍부터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다 군을 제대한 뒤 경찰 모집 시험에 합격했고 경기도 소도시 파출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몇 해 뒤 전혀 연고도 없는 남쪽의 도시로 근무처를 옮겼다 그것도 아들이 자청한 전보임을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아들이 자기의 품에서 떠난 때가 마침 그녀가 친정으로 들어가게 된 무렵이었다 뜻하지 않게 어머니를 따라 외과로 들어가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도 같았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간섭을 절대 받지 않으려는 자립심을 그녀가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러 멀리 가느냐는 그녀의 불만에 천년고도의 문화 때문이에요 그 문화에 관심이 갑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들은 휴일에도 좀처럼 엄마가 있는 외곽집에 오지 않았다 지역의 치안 업무 때문이라고 전화기에 대고 말하면 그만이었다 아들은 어느 사이 독립심이 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다 병가원도 제출했고 할 일도 별로 없으니 걱정 말고 돌아가시라고 아들은 말했다 그러나 며칠 수발을 하리라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작정하고 있었다 만약 수술을 한다면 덩치가 큰 아들의 몸은 지금과 달리 운신의 폭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아무래도 그 움직임을 지켜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결혼을 했더라면 늘 그녀는 그게 아쉬웠다 직장도 있겠다 괜찮은 자리가 생기면 빨리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아들은 도통 관심이 없었다 본인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 신중해지기도 했다 내 과거 내 젊음은 무모했지 모든 게 내 탓 내 탓이었어 그녀를 늘 압박했고 스스로를 지배했던 의식이기도 했다 젊은 남자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무릎, 인대 정밀검사를 위해 MRI 촬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친 오른발을 휠체어 발판에 올린 채 앉아있는 아들의 뒤에서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했다 촬영이 제법 오래 걸립니다 오실 필요 없으니 그동안 휴게소에서 쉬십시오 휠체어가 사라지자 그녀는 반질거리는 병원 복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행 훈련 전용 라인이라는 흰 글자가 파란 바탕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14m, 15m, 16m 그 거리의 간격을 어떤 환자들이 걷는 것일까 아들의 사고는 무릎 인대가 파열된 것 같다고 말했다 파열된 부위와 손상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수술도 재활기간도 결정된다고 했다 다친 환자들은 심각한 장애를 걱정하면서 이 선을 따라 걸을 것이다 짧지 않은 재활의 고통을 얼마 동안 참아가면서 이 선 위를 오고 가겠지 그녀의 무심히 걷는 보폭이 1m의 간격 안에서 머뭇거렸다 이 길이 인생일까 1m씩 이어진 거리를 걷고 또 걷다 보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재활 환자의 걸음은 언젠가 회복되리라는 훈련의 의미가 분명하지만 삶의 거리란 그 한 걸음으로 좋아지는 법은 없다 그녀는 문득 그동안 걸어온 자기의 길을 생각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앞날이 캄캄했지 그 긴 세월을 나는 어떤 보폭으로 걸었을까 병동 복도 중앙에 있는 휴게소 앞에서 전용 라인이 끝나 있었다 그녀가 구석진 휴게소 의자에 쓰러지듯 앉았다 휴게소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오르고 내린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갈 때마다 복도를 가로막은 자동 유리문이 쉴 새 없이 여닫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켜놓은 TV에서 시끄러운 예능 출연자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소리 좀 줄였으면 높이 걸린 TV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고정된 프로를 무심히 바라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 모두가 피로에 젖어 있었다 잠시 쉬던 그녀가 갑자기 생각난 듯 허리를 세워 전화기를 꺼내들었다 어머니에게 우선 손자의 상태를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른 시간 아들이 운동을 하다 다쳤다는 그녀의 말을 식탁에서 들은 어머니의 표정이 일순 굳어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침을 드셨고 어머니는 다소 걱정인 듯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분 다 외손자에게 부족했던 그동안의 애정 함량을 애써 감추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방에 들어와 봉투 하나를 놓아주었다 아버지가 주시더라 교통비임을 짐작한 그녀를 바라보며 그래도 손자가 걱정된다는 표정이었다 그녀에게 향하는 평소의 껄끄러움이 아니어서 그나마 고마운 일이었다 손자에게 주는 애정은 이제 알고 있지만 그녀가 근심하는 무게와는 당연히 비교할 수가 없다 점심과 저녁까지 밑반찬을 챙겨 놓은 것을 어머니께 알려드린 후 그녀는 집을 나섰다 모처럼의 해방이었지만 그 여유의 폭을 아들의 사고가 가로막고 있었다 두 시간의 고속열차를 타는 동안 잠도 오지 않았다 사진을 찍은 뒤 검사 결과를 봐야 한대요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며칠 애를 지켜야 할 건가 봐요 알았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더 묻지도 않았다 그녀가 비로소 할 일을 끝냈다는 듯 눈을 감았다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이완되는지 나른한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환자 이름은요? 살짝 잠이 들었을까? 벽면에 기댄 머리 때문인지 목 언저리 통증을 느낀 그녀가 눈을 떴을 때였다 그녀에게 쌀쌀하게 굴었던 키가 컸던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호자 휴게실 구석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와 간호사들이 업무를 보는 데스크 공간과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 휴게실에 그녀 혼자뿐이었다 조금 전까지 북적이던 간병인들과 환자들의 모습들이 웬일인지 보이지 않았다 환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발을 다쳤다고 들었소 어제 오후였다는데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다 침착하고 느린 말투였다 키 큰 간호사의 쌀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 병원은 대개 재활이 필요한 골절 환자들이에요 다리 다친 분도 많고요 알아요 로비 안내소에서 골절 환자들 입원한 곳은 여기 6층뿐이라고 알려주었소 중병 환자들이 아닌 재활 환자들이 대부분인 병동의 면회 절차는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모양이었다 남자에요? 묻는 목소리가 달랐다 키 큰 간호사가 아닌 다른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고개라도 끄덕인 뒤였는지 그 간호사가 다시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나이는요? 아직 30은 안됐을걸 네 산에 있는 내 처소에 다녀간 사람이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하는 말 같았다 가족이 아니에요?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 무슨 가족이 있겠소 토요일 늦은 시간에 혼자 찾아와서 하루 묻고 간 청년이겠지 네 어제 하산하다가 가파른 길에서 발을 헛디딘 모양이야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서 인근에 연락도 못하고 혼자 산미까지 힘들게 내려왔다고 하더래 산 아래 산장 주인이 제 동생이 굴리는 택시를 불러줬다는데 낮은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택시기사에게 어디로 데려다 주었느냐고 전화로 물었더니 여기 이 병원이라고 알려주더구먼 이 병원이 골절 재활 전문이니까요 어딜 다녀오다 이렇게 다쳤느냐고 산장 주인이 물었더니 내 처소였다고 말한 모양이요 지나가는 말로 나와 잘 아는 사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며 나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라지 그러더니 자기 사고를 나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지 뭐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소리 같았다 산장 주인이 뭔가 이상하다며 내게 전화를 했더라고 마침 오늘 일이 있어서 내려온 참에 들렀소 늦게 하신 모양인데 보통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을 텐데 스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네 스님? 그녀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스님 신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렸다 스님이 세속의 인연을 찾는구나 그것도 한 번 다녀간 이름도 모르는 청년을 찾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연 나를 평생 이렇게 메마르게 한 것도 그 인연 때문이었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내게 남은 것은 아들 하나뿐이었어 단 하나 경진이만 보고 지내온 세월이었지 꿀맛처럼 달콤할 줄 알았던 사랑 그 포장된 인연 때문에 부모와의 천륜을 끊었고 그 단절의 세월이 길었어 아버지는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보지 않겠다고 하셨지 언제나 무서웠던 아버지, 차갑기만 했던 어머니 그 숨막히는 냉기를 탈출하고 싶었던 몸부림이었는지도 몰라 태수의 품이 그래서 따뜻했었어 그러나 뒤틀렸지 뒤틀려 버렸어 모두가 운명의 손잡이를 뒤틀어 버린 인연이었어 지워지지 않는 인연 그것을 악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세속의 인연을 저 스님은 어찌 지우지 않고 찾으려 하는 것일까 그녀가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을 때 스님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쩐지 자꾸 마음이 쓰여 암자에 온 날부터 그랬어 자꾸 내 뒤를 기웃거리고 하루 머물렀다 가고 싶다고 사정을 하더라고 또 오겠다고 합장한 뒤 떠났었는데 나무함이 타불 중얼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도 똑똑히 들려왔다 조금 흥분했는지 스님이 말을 많이 한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제 오후 입원한 환자라고 하셨죠 간호사의 중얼거림과 동시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 간호사 어제 입원한 환자라면 딱 한 분이시잖아 607호실 한동안 들리지 않던 키 큰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607호실? 문득 아들의 병실 호수를 그녀가 생각했다 아까 듣고 찾아갔던 아들의 병실이 607호가 확실했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사인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아직 보지 못했다 재활운동을 갔는지 다른 침대의 환자들은 없었다 아들의 옆 침대에 누워있던 50대 환자 하나만 커튼 사이로 힐끗 본 기억이 난다 같은 병실이지만 아들을 찾아온 사람은 아니지 아들 또래의 또 다른 청년이 산에서 내려오다 발을 다친 모양이었다 젊은 사람들이 그녀가 아들을 생각하며 속으로 혀를 찼다 607호? 그래 그 청년 이름이 뭐요? 스님이 묻는 소리였다 어제 기록으로 무릎인데 파열 추측에 접수 시간이 오후 네, 환자 이름이 차경진 씨네요 간호사가 하는 말에 스님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목소리의 톤이 갑자기 높아진 것이다 차? 차경진? 재차 묻는 억양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녀가 기대 있던 의자에서 허리를 세웠다 아들은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산에서 내려온 사람과 분명 착각한 모양이야 그렇게 느낀 그녀가 갑자기 그 생각을 멈춰 세웠다 어쩐지 마음이 쓰여 스님이 중얼거렸던 목소리 차, 차경진? 반문했던 그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전신에 소름을 돋게 했다 오래전에 지웠던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차태수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도 그 순간이었다 최다시의 한 사람의 마음을 돋는다 젊은자